이제 11주년인데, 이게 영상이 제가 녹음이 안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보모님. 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써 몰랐는데 벌써 12년이나 지났어요. 어. 마음이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 오늘 진짜 또 다시 확실하게 다시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분말해. 어머 갑자기 왜 물소리가 났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달아언니. 달아언니. 어. 아무튼 오늘 뮤지컬 끝날고, 일내집들이 나를 봐줬어. 그래가지고. 응. 이벤트도 해주고 했는데, 너무 억맞고 자들. 그치 뭐. 그치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너무 사랑해. 맞아. 울지마. 울고 있는거 아니죠? 언니 쟤 운다. 아니야? 아 반짝이였어요. 눈에. 응. 아무튼 너무 12주년 축하하고. 응. 아 좋다. 응. 다같이. 언니 이번에 끝나기 전에는 진짜 다같이. 모이고. 그리고 민지도 싱글 나오니까 이제 곧. 네. 그 사이에 꼭 만나요. 뮤지컬 배우님. 민지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 와. 11주년이 됐는데, 이제 저도 20대 후반입니다. 오 마이 갓. 야. 징그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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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11유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어차 듯. 너무너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수애니어. 플레버. 하하하하. 와. 와 진짜 네 저도 나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 1년에 한번 이 핑계로라도 모이고 싶은데 오늘 못 모여서 좀 아쉽지만 이번 달에 언니 뮤지컬 끝나기 전에 꼭 같이 모이고 민지도 싱글 나오면 같이 축하해주러 꼭 모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 시작을 같이 했고 떨어져 있어도 팬들이 엄청 많이 축하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안 한지도 되게 많이 오래됐는데 다들 진짜 뭐 항상 감사하죠 뭐 우리 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하지 너무 감사하고 오마이갓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지만 오케이 봄언니 할 수 있겠어요? 해줄 거예요? 트위니원 놀자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트위니원이랑 우리 블랙잭 우리 팬들 다 1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트위니원 놀자 따라 전화할게 이거 보내줄게 어 뼈고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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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